일반 sieges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준성이예요 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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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성호예요 성호님 같은 경우는 되게 외모도 그렇고 귀엽고 까부는 막내 동생 같은 약간 푸릇푸릇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오오 초밀증이지 어? 어 좀 뭔가 방배정 드니까 좀 설레는데? 완전 대만족 완전 만족 좀 맘에 드는 사람 있어요? 한 분? 네 네 있어요 아.. 복지유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격 때문에 더 많이 말 걸고 더 많이 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저한테 전화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안 하더라고요 고마웠던 사람이나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 맞아 맞아 핑계는 많잖아요 맞아 화이팅! 할 수 있다 수이요? 룸메아이 나한테 했어요 오늘 좀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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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정말 그런지 진짜 고마워서 좋아 준석 님은 친구 같아요 우정과 사랑을 퍼센트로 매긴다면 우정이 100이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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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호감 성호 님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간다는 게 신경에 쓰였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왜 선우 님 뽑았어요? 응? 왜 선우 님 뽑았어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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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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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없어요 아 나 괜찮아요 생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고요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성호 님 생각을 하는 것 보니 그거는 그냥 호감이 맞구나 세로폴라마 좋아하는 것들을 좀 사가서 위로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나는 그 세로폴라마 보고 좀 감동을 좀 받았어 진짜 깊다 왜 이렇게 깜찍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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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랑 마음이 있었고 막 불렁스러움이 있었고 하하 내 지금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 나 갈게 기다려 길을 걷는 것도 설렘고 설렘이 많은데 됐었네 다른 사람을 알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어 그 사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크고 저를 좀 깎아내리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희생이 있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수고하 하하 수고하 Then 4 썼었던 쪽지에 답변이 있더라고 너무 귀여웠어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데이트했을 텐데 호방 가는 사람 3명 거기에 제가 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한테 전화도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런 시그널 자체도 없었고 데이트도 없었고 전혀 그럴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은 좋았죠 룸배 형은 나랑 안 맞는데 같이 좀 새로워 약간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를 느끼면서 좀 괴로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다 할 때까지 해봐야 돼 저는 계속 지진할 겁니다 오늘 데이트를 하고 더 많이 알아간 선우님한테 전화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전화를 안 했겠죠 다른 사람이 좋았으니까 전화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잡했던 감정을 느낀 것 같고 오늘 너 데이트 누구랑 했지? 선우 형이랑 했구나 재미있었겠다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눠서 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덜한 걸 수도 있고 부모님이 깨워주셔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장난으로라도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야 데이트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너랑 같은 사람한테 한 것 같은데? 아닌가? 확실한 건 지금 그 사람한테는 호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호감 이상 저는 이게 삼각관계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튿날부터 오늘까지 했던 행동처럼 그냥 계속 변하지 않고 곁에 있을 겁니다 포장되어 있지 않은 모습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꾀재재한 모습 아아악! 이거 조심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갑자기 깜짝 놀라서 소리를 들을 때 약간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죽으니까 이런 알것의 모습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무도 없고 있었네 아무도 없고 있었네 제 마음 돌아갈래? 너무 많아 어? 너에게 향하는 그 사람 있는 걸 난 오늘 아침에 알았거든? 응 형 마음 계속 품절 같잖아 응 근데 나는 방 말고도 한 사람을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지라고 이게 위기적이지 볼펍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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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왔어? 너? 응 아 근데 우리 마이 이렇게 잘 통하는 내가 47살이라고 나의 얘가 유얼굴? 인추? 네 안닐 수 있어 딱해 너가 알고 못 따라해서 잘 안 보겠다 일단 데이트하자 응 고마워 나이스 너딘 펜 나오네 네 언제 오나 했어 아 아 아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데이트에 처음 임했어 어땠어? 내가 데이트 신청했어 왔지 예상했지 예상했 뭐 아니 너랑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는 것 같지 밖에 나오면 느낌이 다르면 어쩌지 생각지 너도 불편할까봐 나도 그 걱정 많이 했어 아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우의 마음이 나한테 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됐다 라고 생각할까봐 저는 못 보다 좀 사실 후회했거든 하면서 그렇게 뭐 뭐 뭐 뭐 뭐 뭐 성우가 제 앞에서 너무나 즐거움도 있었다라는 걸 숨김없이 변하는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확실하게 변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다 오늘 진짜 고마워 오늘 너무 좋았어 뭐가 제일 좋았어 너랑 있었던 거 나도 나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마 진짜 데이트하는 순간순간에 진짜 행복했어요 남의 집을 통틀고 제 인생을 통틀어도 그렇게 좀 행복하고 그림 같은 순간이 있을까 손을 꼽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다들 우리 피해? 잘 벗는 거야 너는 소감이 선우 형한테 있었잖아 어떤 계기로 나도 바뀐 거야 나는 처음에 약간 꾸준한 게 너무 좋았어 안 변하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근데 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중성이 형 말고는 다른 분들은 이제 친구나 동료 같이 느껴지고 중성이 형한테만 호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너랑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아픈 예쁜 공간에 예쁜 날씨에 예쁜 사람과 데이트를 했다는 게 사실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다 예쁘고 좋았어요 다 예쁘고 좋았어요 다 예쁘고 좋았어요 그게 영원히 사랑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 말이 제일 기억이 안 나와요 형이 형이 우리 성우가 좋아하는 게 형이 진짜 강해졌어 그래서 경제 대상이었지 그래서 경제 대상이었지 나한테 너무 경제 대상이었지 그리고 나는 완전 상극이잖아 그치 스타일도 그렇고 그치 걔가 좋아하는 인상도 그렇고 뭐 한번면 노래 취향도 정말 상극이 그렇고 너무 잘 어울려 형보다 중상 형한테 좀 못되게 얘기를 많이 했지 나는 마치 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고 기다려달라는 뉘앙스로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고맙다 오 기아의 사사함에 신규로 수신된 메시지가 없습니다 얘가 정말로 나를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없나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그냥 좀 마냥 설레고 행복했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계속 그 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사실 안 오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찍 왜 이렇게 부끄러워? 뭐할래? 남의 집에서 지내는구나 영향에 상태를 못했어 열산에서도 형이 있으면 좋겠어 나 진짜 행복했어 라고 상을 가져와줘 뭔가 오래갔으면 좋고 오래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싶어 합 dobry quent 행복 조금만 sudden 내려놓고 kat 1987 дляcode 배고파 자 말씀ход